형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는 바로 니콜 키드먼입니다 오늘도 형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 길이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맥주 한잔 하셔야죠? 그럼 영화 시작 아우씨 깜짝이야 똥쌀 뻔했네 어디선가 눈을 뜬 여자 여자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그녀의 옆자리에 웬 시커먼 남자가 하나 있죠 아우 킹스맨 형님이시구나 자신의 아무것도 입지 않았음을 알게 된 여자는 옷을 들고 바로 화장실로 직행하죠 그런데 화장실 벽에 붙어있는 낯선 남자와의 추억사진들 그리고 작은 쪽지들 옷을 입고 문 열고 나오자 우리 킹스맨 형님이 기침을 하셨습니다 에이 여보 된장국 끓여줘 그녀에 대해서 친절히 말해주는 남자 처음 본 남자가 갑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안아주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렇게 남편이 출근하고 그 모습을 멍하니 보던 여자 또한 신경쓰이네 자신 얼굴에 멍 자고 그때 웬 전화가 오는데요 본능적으로 전화를 받아 봅니다 뭐야 이건 또 그리고 자신을 치료 중이라는 네시 박사의 말에 따라 옷장 밑 깊숙한 곳을 보니 진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네시 박사가 건네는 카메라 그리고 이 당시 크리스티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폭력을 당했던 걸로 추측되는 사진 그래서 카메라는 옷장 깊숙이 숨겨넣었던 거죠 바로 집으로 돌아온 크리스티나는 다시 기억을 잃은 크리스티나 또 남편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카메라 일기를 돌려본 후 그녀가 사고를 당했던 장소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호텔 앞 주차장 니콜 키드먼이 나체로 게다가 뭐야 이게 대체 그리고 일기를 작성해서인가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크리스틴 게다가 꿈까지 꾸게 되는데요 다음날 레시 박사는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의 뇌파를 검사하였었죠 그 중 한 장의 사진에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클레어? 그날 저녁 남편 벤에게 클레어에 대해서 묻습니다 클레어? 벤에 전혀 불을 받지 않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클레어 과연 남편의 대답은요? 클레어? 계속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벤 이웃고 아 수상한데 크리스틴은 이 계기로 뒤에 클레어의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요 다음날 그런데 화장실 벽에 클레어의 사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은 개자실 온 집안을 뒤져 사진을 찾고 있는 크리스틴 결국 사진을 하나 찾아내었는데 기억이 하나 돌아오죠 그렇습니다 크리스틴은 자녀가 있었던 거죠 크리스틴은 바로 벤에게 전화해 따져묻는데요 아들은 뇌수막염으로 9살에 사망하였다는 벤의 이야기 또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된 크리스틴 다음날 또 보게 되는 영상일기 그리고 이어서 또 꿈을 꾸게 되는 크리스틴 호텔에 아들이 있고 마이크? 놀랍게도 그녀는 일어나서도 꿈을 기억하고 있었고 실험삼아 그러자 네쉬 박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마음속으로 네쉬 박사만 의지하던 크리스틴 네쉬 박사도 선을 넘으려는 그때 크리스틴 시선에 들어온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 그리고 그녀를 차분히 잡으려는 네쉬 그렇게 5운 힘을 다해 도망가는 그녀는 결국 잡혀 약물을 강제 투여받죠 집에서 눈을 뜬 크리스틴 그리고 전화가 한 통 오는데요 그리고 네쉬 박사는 알아낸 게 있다며 만나기를 요청하죠 그리고 네쉬는 클레어의 연락처도 알아내어서 크리스틴에게 알려주었는데요 드디어 만나게 되는 단짝 클레어 그런데 그것은 이 망을 년이 뭐라는 거야 아이고야 적반하장 납샤네 그리고 클레어가 전해주는 무언가 바로 벤의 지난 편지 사랑하는 시청자 형님들께 상당수 형님들께서는 구독 안 하고 보시고 계시죠 이건 대학교 도강과 같은 겁니다 알람 설정은 팔아지도 않아요 구독이라도 라는 식의 뭐 대충 아주 사랑을 담은 벤의 편지 내용이죠 마음이 움직여진 크리스티나는 벤에게 영상 편지를 보여주고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싸늘해지는 벤 다시 분위기를 잡아보지만 그런데 벤이 갑자기 크리스티나를 폭행한 벤 크리스티나는 서러워 클레어에게 전화를 거는데 벤이 흉터가 없죠 그럼 얘는 누구야 그제서야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는 일단 이 집을 벗어나기로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현관문을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결국 다시 잡히게 되죠 그렇게 다시 눈을 뜬 크리스티나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카메라는 이전의 영상들은 모두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벤은 크리스티나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고자 하는데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그리고 이들이 도착한 곳은 사고가 일어났던 그 호텔 그곳에 이놈이 크리스티나를 데리고 왔던 거죠 그렇죠 마이크가 이놈이었던 거 과거 마이크와 외도를 했었던 크리스티나 호텔방에서 일어났던 폭행들 마침내 모든 기억이 떠오른 크리스티나는 그 방을 떠나려 하는데 그렇게 크리스티나가 체념을 하던 그때 뭐야 미친놈이야 그럼 그렇지 또다시 시작되는 마이크의 폭행 시작되는 벤의 변태 스토킹 행각 하시 쳐 때리고 싶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답변 바로 아들의 이름 갑자기 왜 때려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걸까요 네시 의사가 준 카메라로 마이크의 뚝배기를 깨버린 크리스티나 그대로 호텔 복도로 뛰어나가 그 카메라로 아주 유용하게 화재 경보 장치를 누릅니다 눈을 뜬 크리스티나 그녀가 눈을 뜨자마자 마주하는 건 바로 네시 박사 그리고 바로 그 남자 진짜 크리스티나의 남편 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크리스티나의 또 다른 남자 바로 크리스티나의 아들 아담입니다 영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내가 잠들기 전에 이었습니다 니콜 키드만 1967년 미국 태생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것은 호주 시대니 현재 이중국적자입니다 형님들 예상하셨겠지만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여배우이죠 하지만 더 큰 키 키가 180cm입니다 여자치곤 거대해 보일 수 있지만 완벽한 비율과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 쉐입 때문에 더욱더 빛이 나는 배우이죠 그렇게 늘씬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니콜 키드만이지만 한때 다리 피부암을 앓고 있어서 다른 여배우들이 태닝을 목숨 걸고 하던 시절에 태양을 목숨 걸고 피했다고 하죠 그래서 더욱더 하얘 보이는 모습을 가진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니콜 키드만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 수상자이자 두 번의 M이상 다섯 번의 골든글로브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아카데미 상에서도 네 번이나 후보에 올랐었죠 2000년대부터 계속 왕성하게 활동해왔고 2020년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인 중 다섯 번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가진 톱스타이지만 장르 가리지 않고 모든 작품을 참여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그녀의 필모를 따라가며 영화들을 보시면 색다르면서 다양한 재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폭풍이 질 줄 아는 영화로 헐리우드 데뷔를 하였었습니다 많은 형님들이 알고 계시듯이 여기서 톰 크루즈를 만났었고 이 둘은 결혼부터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니콜 키드만은 이때를 회상하며 톰 크루즈를 사랑한 건 맞다 하지만 그 당시 헐리우드의 많은 여배우들은 성추행과 폭행을 피할 수가 없었다 라고 하면서 즉 톰 크루즈가 가진 상당한 힘 때문에 성추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이혼 후 32세에서 33세가 되었을 땐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성장해야 되겠다 다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가 잠들기 전에 라는 2014년도에 나온 작품은 왓챠 티빙 웨이브에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배우는 어떠셨나요 더욱더 노력하는 채널 되겠습니다 아 형님들 쌀이 떨어져서 매일 아침 스테이크만 먹고 있는 기리조에게 그리고 티머니가 없어 매일같이 리머지 타고 있는 불쌍한 기리조에게 구세군이 되어 후원해주세요 아니 그게 번거로우시다면 알람설정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형님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리조였습니다 기리조